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요즘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하락하거나 또 금리가 오를 경우 미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재공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에 사는 이승규 할아버지는 주택연금에 4년 전 가입해 매달 170만 원가량 받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 돈으로 뇌졸중을 앓고 있는 할머니 치료에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상속자에게 동일한 금액이 생존 시까지 지급되며 지급액만 갚으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사망 시 연금 지급 총액이 집값보다 적으면 남는 금액은 상속자에게 돌려줍니다. 문제는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변동 없이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가입 시기가 중요한데 집값이 내려가거나 금리가 오르고 나면 책정되는 월 수령액도 낮아져 미리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3억 원의 집을 가진 70세의 경우 초기 가입자는 현재 매월 100만 원 넘게 받고 있지만 지난해 가입자는 평생 97만 원, 올해 가입자는 92만 원만 받게 됩니다. 이자가 시중에 지금 올라간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금 지급액이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지역 가입자는 1,800명을 넘겼고 전국적으로 5만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균 주택가 1억 8천만 원에 매월 70만 원가량 받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연금 지급률이 새로 책정되는데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가입 계획이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